아 아 민심 뭐 이걸래요 근데 누구죠 골씨날이에요 골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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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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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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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igo. 새언니 구아 안녕하세여 아 잘못잡았다 아 어쩔 수 없다 빠져야된다 레벅하자 조금 불리한데? 조금이라면 좀 많이 불리한데? 자 가자 먹으러 가자아 그렇지 넥토 넥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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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어 위험해 위험해 때려야돼 때려야돼 됐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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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잡았다 됐다 괜찮아 괜찮아 수확 진짜 싫어요 왜 수확 왜 잡아요 잡아야돼 저거 잡아야돼 아 못잡는다 저거 수확영이 얘기하는거야 아니면 그냥 수확을 얘기하는거에요 수확영이 얘기하는거 야 잘했다 이거꺼 레벅패 레벅패 xyz 제트 막 영어가 영어보다 더 많이 나오는 영어보다 더 많이 나오는 됐쇼? 짬 짬? 아 못한데? 짬이 안되네 짬이 되야되는데 짬이 되야되는데 아직 아니야 때가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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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쇼 잡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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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위험하다 빠져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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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빠지자 우와 위험했네 한각함수 오랜만에 들어본다 우와 쟤 제대로스럽다 쟤 와 좋네 수고했다 잘했다 잘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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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일때 모이고 모이고 흩어질 때 흩어졌는데 우리가 피시컬에 좀 딸렸다 인정 진거 인정 마이크 흩어진다 여행 이블루 도전 며이 로우 이블루 라이크 이겨야되는데 이겨야되는데 복습? 나 지금 뭐 눌렀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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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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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켜 아 미적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미적분인데 미분의 반대가 적분이고 적분의 반대가 미분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전혀 몰라 그건 맞는데 맞아요? 네 그거 말곤 몰라 무슨 숙제? 뭔 숙제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 학교 선생님들이 다 빌런을 죄송합니다 학교 선생님들 열심히 가르치시는 열정 보기 좋습니다 존경합니다 슈왁 아는 게 없는데 풀어오래요 슈왁 된장 봐바 또 안 움직여 윗개 움직이네 아이고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자 먹어 좋지 먹자 먹자니 고아고 안녕하세요 오늘도 곧 시나리의 방송에 오신 것에 활용합니다 오케이 내꺼 오케이 하나는 먹자 뺏기면 안 돼 내꺼 아 젠장 아 젠장 뺏겼어 아 오지마 임마 이리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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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때렸잖아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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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veryone 빠져x3 빠져x3 안돼잉 내가 멍빵 때렸다 오지 말라고 임마 내가 먹을게 쟤 잡을 수 있는 게 Their inclination 끝났어 이제, 내가 잡아줄께 잡아줄게 임마 아리비야억 아유 위험해 이렇게 이렇게 견제만 해주면 됩니다 음 도그 열심히 해야 됐죠 레벨 4 제일 레벨 5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들기 있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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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먹으려고 짜식이 어디서 먹으려고 짜식이 인마 마 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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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좋아 오케이 먹고 좋아 됐어요 중1때부터 수학을 포기했는데 왜 이렇게 포하.. 포기.. 포기가 늦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포기했는데 산술시절부터 포기했는데 안녕 내가 저거에 맞을거라 생각하니 내가 저거에 맞을거라 생각하니 나 골씨야 인마 가자 우와 아프다 됐어 됐어 이정도면 충분해 굿 중3때부터 다들 포기가 들이네 고기 로제 도구 로제 먹으러 가자아 아벼 오지마 임마 오지마 임마 오지말라구 임마 오지마 잡자 무리하지마 무리하지마 됐어 이제 TP는 위로 올라가면 되고 우리는 이거 잡고 위로 올라가면 되고 좋아 가자 모든 과목을 포기하면 안되지만 영어 영어를 쓰면 재밌어요 영어를 학문으로 배우니까 약간 재미가 없어보이는 것 뿐이야 무리하지마 따라가지마 따라가지마 지금이지 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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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해서 한번 해주고 끝잡았어 됐어 끝 잡았어 오케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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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와 죽는줄 알았네 와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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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먹자 그렇지 엌 아 슬렝으로 했다가 이거 원래 같이 해야되는데 같이 해야... 같이 해야되요 같이 가자 우리 피지컬 피지컬 괜찮잖아 우리 피지컬 괜찮잖아 가자 가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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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득 봤죠 빠져 시참이죠 당연하죠 자 밑으로 갑니다 가기 전에 이것 좀 먹고 아유 맛있어 자 왠지 여기 올 것 같아 한 명은 이렇게 대기해줍니다 그러면 밑에 있을 때 한 명이 위로 올라오겠지 지금 얘가 올라올 것 같은 가늘성이 있어 안되지 인마 어디게 인마 넌 나한테 모르게 인마 그걸로 피해 인마 피해야지 가야지 가야지 아이고 아이고 잡혔네 난 이거 쏘주고 그리고 널 잡아주면 돼 인마 못잡겠다 못잡겠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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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뱉니 고아 안녕하세요 이게 바로 인마 마스터 힘이다 마스터 힘 밑에 잡고 됐고 위에 이제 대기해주면서 해주면 되고 나는 이제 먹어주고 레벨을 맞춰야돼 레벨링이 저쪽이 이제 잘 돼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최대한 여기꺼 먹어주면서 잡아줘야돼 됐어 됐어 시비 수확때문에 허허허헤 너무 스태시받지 많아요 가자 가자 잡으러 가자 왜 안와 이거 뺏기 힘냈네 아, 이 땜이여 왜왜왜? 이거 잡아야돼x3 뺏기면 안돼! 오케이 그렇지 15.5치면 높은거에요 자, 먹어 오케이 좋아 저거 먹어주고 1등이 벌써 3700이라고요? 진짜? 먹자 가운데 먹자x3 저거 기회야 저거 기회야 이렇게 사는거다 임마 그리고 이렇게 빠지는거다 임마 못잡아 너 임마 오, 뭐 잡았다 틀렸다 진짜 있을꺼 그랬다 아 이겼네 뭐야 시작하자마자 이겼네 아, 이거 이거 상대가 안되는구만 네 아, 저는 13층이야 아직 이게 숄랭달드이다 보니까 13층에서 못올라가겠어 첫날부터 진도나가는 첫날에는 학생분들과 침묵을 쌓기 위해서 침묵을 쌓기 위해서 하지 않는 그런 룰이 있는데 그런 룰을 깔끔하게 무시를 해주시는구만 공개되던 보면은 어부아 검콩님 온라인 계시네 제가 마스터 마스터가 13층이에요 3층이예요 발표? 발표? 일단은 스탠다드로 우리 몸풀이 한번 하죠 들어오실 분 아무나 들어오세요 근데 수학은 무슨 발표가 있어? 수학이 무슨 발표가 있어? 수학가족 뭘 발표해? 피타고라스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거 하나? 문제내면 풀어서 그런것도 있어요? 아무나 한 분 들어왔으면 좋겠다 브런치님 어 예준님 계신다 예준님 그냥 피타고라스야니 피타고라스가 왜 정리를 한거에요? 피타고라스만 있으면 되지 정리를 해가지고 학생분들을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피타고라스만 얘기 만들지 피타고라스가 뭘 정리해 도대체 정리하지 말지 정리하기 힘든거 아니에요 아 초대를 거절했다 오케이 안계시면 어떻게 뭐 내면을 시작하지 뭐 하다가 랭전도 한번씩 돌리고 이럴거니까 고스나리 실력 보셨죠? 님피아 다 된곳입니다 상대를 농락하고 치고 빠지는거 잘합니다 아 잠깐 잠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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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바꿨네 네 깜막이라고 하니까 바로 안 바꾼거 티나가지고 바로 벗네 다시 그렇군 휴대폰 없는데 아 진짜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따로 휴대폰의 정리를 따로 했겠죠 배우는게 없으면 실용적인게 야 하신분들이 하실 발언치고는 너무 형숙한 형숙한 발언이신데 가디안 원투 응애 저는 림피아 이상의 꽃 저기 누구냐 야도란 이렇게 합니다 나도 하고 싶어요 림 오셔보세요 윽 나도 하고 싶어요 같이 해요 뭐야 왜 가운데가 두명이야 검은콩립 내려가요 검은콩립 내려가야돼 양자역학 아 그치 그 아이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잠깐 빠진적 있으는데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네 아니에요 저 중앙에 뭐 크나이퍼 가는게 가장 좋으니까 파이어로는 내려가야돼요 그게 가장 좋아 모크나이퍼 아니면은 중앙가도 관계가 없는데 모크나이퍼가 좋죠 중앙가이도에 자 치고 빠지기 해드리겠습니다 랄론님 랄론님 이런 내꺼 나도 줘 나 아직 레벨이야 오케이 아 뭐야 피했어 다시 저걸 피해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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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딴 빵 이거지 AI 아니겠지? AI 아니죠? 아까 나 아이디 제대로 못 봤어 어 AI는 아닌것 같다 살려드리겠습니다 살려드리겠습니다 살려드릴게요 살려드릴게요 자 이득 봤어 이득 봤어 괜찮아 이득 봤어 학원 타임입니다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일루와 야 임마 오지마 임마 어 뭐야 뭐야 거기서 왜여깄어 여기 왜여깄어 니가 왜여깄어 어 뭐야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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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고 응 뿜나바 학자가 기납버블 풀어야되요 뭔소리야 이거는 대체 뭔소리 하시는거 어머머머머머먴 야 잡아 잡았다 내가 봉빵 해줘야되 됐어 내가 먹었고 이득 봤어 이 뒷 봤어 아 너무 욕심부절해서 빨리 빠지셔야되는데 넌 중앙가 임마 우리꺼 머급지 말고 중앙을 가란 말이야 중앙가라고 가운데 가 가운데 왜 안가 됐죠 가운데 가자 대찐니 고아 안녕하세요 이거 랭전이 하시면 너희 오 노 유 몰시 임마 됐죠 다시 올라가 됐죠 먹었고 이득 봤어 이득 충분히 봤어 이득 충분히 봤어 자 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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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이득 봤어 빠져 이득 이틀 이틀 이득 잡았다 잡았다 이따 위험해 위험했어 방금 전에 위험했어 어 뭐야? 어떻게 된거야? 보바 나머지 0.5는 방종대? 뭔소리에요? 왜? 아래쪽 가야겠다 위험하다 아래쪽 아래쪽 가요 아래쪽 저 아래쪽 갈게요 아니 갑자기 왜이래 위쪽 다시 가야되잖아 안녕? 어디서 먹으려고 이 짜식이 어우 잠깐x3 빠르게esse 아래쪽에 약간 생명줄이기 때문에 위쪽에 태명이며 되고 아래쪽을 근데 제가 밀어주면 됩니다. 됐쇼 가자 뭣어머머머머머머머 맥채람 업고 최대한 랩업 해주면서 벤재 만 들어가자 와 잠깐x4 이러면 안... 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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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케이 좋아 됐쇼 우지마 인마 우지마 인마아아! 됐쇼 가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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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터뜨릴게 얘 스피디라도 좀 늦춰놔야 돼 밑에 때려 밑에 밑에 때려 밑에 검콩이 밑에 때려야 돼 얘 때려 얘 때려 오케이 위로가 바로 바로 위로가 그쪽 가면 안 돼요 위로 갈 위로 네 스피드 스피드 됐어 아직 나한테 필살기 남았다 어딨지 임마 일로와 일로와 그렇지 검콩이 잘한다 아싸 일로와 이렇게 이렇게 먹어주고 이런식으로 먹어준 다음에 빠져주면 돼요 필 피해요 네 그렇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가시죠 잡아 이게 바로 피지컬이다 임마 하하 됐어 밀까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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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는 척하면서 여기 한번 먹어주고 빠져주게 가자 이득 봤어 이득 봤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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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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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케이 위로가요 네 검은콩림만 위로가도 충분히 아니다 있구나 이미 가디언이 있구나 됐다 좋아 여기저 대기타고 있으면 돼 내려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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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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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이네요 유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이야 하하 하하 잡았고 데껴요 굿 말로 님 굿 11시까지 네 뭐 연장이 되면 더 연장을 할거고 야 이게 바로 피지컬 역시 굿 굿 가지마요 네 위로 가 위로 위로 가야돼 우리 위로 가요 우리 못 먹어 지금 먹을거 없어 뭐야 어 저식이 이루와 이루와 쟤 굿 먹을거 있겠는데 이루와 뭐야 뭐야 나 왜이렇게 움직여 위험해 큰일났다 아 빠져 빠져 아 너무 욕심부렸어 아 근데 블랙힐러니 제 방식에 뵙는거 굉장히 오랜만인거 같은데 네 지켜 지켜 아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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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아래쪽 지켜 아래쪽 지켜 아래쪽 지켜 아래쪽 지켜야돼 그렇지 위쪽도 지켜야돼 큰일났다 위쪽은 한명이잖아 가자 자 오케이 그렇지 검은콩이 잘한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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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쟤 포기한거 같은데 아까 전 보니까 어 가운데 때리고 있었어 나쁜자식이 일루와 일루와 너 어디서 때리고 있 Ming 1 어디서 때리고 있냐고 오오오오오 오오오 오이 오오오 그레이트! 오케이! 이게 바로 피지컬! 일루와 끝! 대분님 구아 안녕하세요 이게 바로 피지컬입니다 여러분 아 이거 랭전이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습니까? 아쉽게도 랭전이 아니었어 아 그렇군요 바빴군요 검은콩이 더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검은콩님이 아니 저도 좀 했거든요 다들 다 잘하셨는데 왜요 검은콩이 잘하셨어요 적절한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전투에 적절하게 빠져주는 좀씩 마스터급이었습니다 아 좋죠 내전 네 내전 좋아요 인원이 많습니다 잘하셨어요 다들 형님도 잘하셨고 자 일단은 들어오실 분 들어오세요 로비 아이디 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나도 팀에 넣어줘 수락 오면은 오 하이퍼컵이네 뭐야 좀 있으네 스파트컵으로 해가지고 고C9이 시간되시면 저랑 어 뭐냐 랭전하실래요 라고 할거잖아 이제 렘안게임으로 바꿉니다 더 들어오실 분 계신가요? 안계시네 아 아 대분님이 오 나 튕기는줄 알았네 마스터컵이고 엑스퍼트컵 필갈돈을 마스터구 가디언 후카님께서 아 맨 아 오케 바꿀게요 네 바꾸면 돼요 자 한 분 내려오셔야 되는데 제가 내려갈까요? 제가 내려가면은 맞을라나? 이렇게 하면 맞을라나? 맞아요? 시작해볼까요 일단은? 아 한 번 시작하고 나서 네 한 번 시작하고 나서 해보죠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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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도 이걸로 바꿔야겠다 이 꽃을 바꿔야겠다 흐하하하하하 너무 노시다가 그러시 모냐 고C9한테 지분은 기분이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네 대전 오랜만이군 자 다들 화이팅 하시구요 오 달을 조심해야 되는군 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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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됐죠 욕심 부리지 않아야 되 욕심 부리지 않아야 돼 아 내가 잡아야 되는데 아 대부님 어 견제 엄청 잘해 뭐야 일로와 일로와 아 뭐야 알았어요 그냥 갈게요 저도 먹으면 되지 뭐 나야 뭐야 뭐 왜 느려온거야 왜 느려온거야 난 왜 나 죽겠다 나 죽겠다 와 이거 위험한데 야 이거 상성이 너무 불리한데 난제 약해 하지만 에게 겨우 2 그렇지 킬가도도 잘한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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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빵 캐릭터로 갑니다 굿 아 애플 유저입니다 잘 오셨어요 돌키나리라고 해요 이꼬카 민피아 그리고 저기 야도란 유저입니다 으악 못먹었어 우와 우와 레벨 언제 저렇게 올리신거야 이런 조금 불리한데 아 아 불렸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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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렉이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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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야 탱커가 안되네 탱커가 안되네 킬을 잘못찍었나 우리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위험해 아아 야 야 예상 다 하시는거 같은데 불리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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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래꺼 뺏겼다 야 닌피아에 쫓겨있나 이거 먹겠지 이거 먹고 있겠지 이제 그렇지 먹고 있겠지 아까 들어 좋아 아직까지 우리가 불리한건 아냐 아직까지 우리가 불리한건 아니야 그렇지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요체에! 가운데 뭐가 주면 더! 흐하하하하하 다시 안에 샥이루 만들려고 아 진짜요? 흐하하하하하하 아니 렉이 랑겜이네 렉이 진짜 심해요 아니 갑자기 렉이 심해졌어 일로와 오 좋아요 됐어 아무도 없지롱 내가 깨주겠어 가자 정말 방풀하고 계신건 아니겠지 방풀하시면 안돼야 오케이 잡자 오케이 잡자 우와 피했어 아 나 저걸 맞으러 가지 왜 아아 고슈 아아아아 고슈 왜 저걸 맞으러 가냐 아 이해가 안되네 음 아 아깝다 화이팅 오케이 됐어 야아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야 했는데 자 아 왜 이렇게 렉이 심한거야 렉이 심하면 안돼요 어 으어 어쿠어쿠어쿠어쿠어쿠 أ어쿠어쿠 어이쿠어쿠 검은공룡 어이구 어이구어이구어구 오케이 에이 궁궁 없겠다 으에에에에에에 탱커 약보지 마시지요 탱커를 약보시면 안됩니다 야 먹다가 먹다가 큰일날뻔했네 가시죠 가운데 고! 쩐중이야 오케오케 가디언부터 가디언부터 잡았고 잡고 저가면서 빠져주면서 저거 먹어주고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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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가야되 가운데 무조건 가야되 때리고 있을거야 됐어 위험해 그렇지! 하하 이거죠 이거 이거 이거지 나이스 꽃 잘하고 있어? 아 이꽃 이꽃게 역시 탱커로는 진짜 이꽃만한게 없다니까 어때요? 잘하죠? 어 근데 지는 좋았다 와 진짜 지는 좋았네 잘하셔 다들 욕심을 너무 부리시면 안됩니다 욕심을 감사합니다 더 들어오실분 계신가요? 하하하하 더 들어오실분 계신가요? 고스네이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어요 앱설루저님 아까 계시는거 같던데 순머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네이예요 팔로우와 시청인 고스네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깐 유튜브 구독 한 번씩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한 분 한 분 더 아니 잠깐 이게 아닌데 한 분 더 들어오시면은 저요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홍님 진짜 맛있게 되세요 배틀 끝나구요 이런 아 뉴비도 가능합니다 예 누구든 가능합니다 뉴비인데 막 마스터 막 18층 찍고 막 그런거 아니죠? 20층 찍고 막 응애 라고 하면서 막 괴력애호가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네이예요 팔로우와 시청인 고스네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깐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순머님 한 번 랭크 볼까요? 친구 출고 한 번 하고요 세일의 정보 자 볼까요? 에스퍼트컵 잘하시네 잘하시네 에스퍼트컵 잘하시는거죠 여기 고스나리 때문에 이 게임 시작하고 지금 게임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세요 다들 고스네요 뭔지 할게 뭔소리에요 검은콩님 지금 실력은 이미 마스터야 검은콩님이 약간 욕심만 덜 부리시면 돼 너무 욕심부리시면 바로 죽기 때문에 욕심만 덜 부리시면 돼요 우웅 아... 앱겔유저 앱겔유저님 랭크 미차인가로 되어 있네 아 그렇구나 저도 지금 호 뭐냐 저기 랭맥 혼자서 하다보니까 13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어요 들어갈게 오케오케 질겜이니까 냉전에서 스트레스 풀던거 여기서 푸시면 됩니다 저도 어차피 아무거나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괴력의 오가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무나 들어오세요 자시한도 자시한도 이제 너프가 많이 됐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시한도 자시한도 너프가 됐기 때문에 물론 1대1 상대로서는 자시한을 이길 수는 없지만 이제 원거리 상대로 해가지고 자시한을 약간 농락하면서 때리면 자시한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입국수에 10만들 받았어요 아 진짜요? 일단은 오늘 처음 오신거는 친구추가해야지 친구추가해야지 친구추가 지금 이분 누구셔? 이분 누구야? 나잖아? 응 나 언제 저기로 들어왔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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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이거 5대5 될거 같은데? 네 5대5 될거 같은데? 아 한분 안계시나?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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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요 이제 밸런스가 서진님께서 서진님께서 아이고 어디갔어요? 앉을까 앉을까 아니 지금 정보 좀 보려고 하는데 어 오케이 오케이 보자 마스터컵 마스터컵인데? 다 마스터컵인데? 네 애플일전님께서 하이퍼컵 한분도 안계시나요? 아니면은 여기 지금 다 마스터고 위에 하이퍼컵하고 있으니까 어? 들어오셨다 그냥 한다고 추가 같은 정보 생각보겠습니다 마스터컵면은 하이퍼컵이네 자 이대로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대로 일단 한번 가볼게요 혹시 더하실 분 계시면은 제가 한번 해설을 하면서 여러분도 5대5 맞춰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대회모드 안되나요? 대회모드 되죠? 다음판에 대회모드 하지 뭐 대회모드의 단점이 한판 끝날 때마다 다시 만들어야 되고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이래야 됩니까 그런 분 치고는 엄청나게 숨겨진 실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재밌군 자시안 되요 괜찮아요 자시안되요 자시안도 충분히 이제 잡을 수 있어요 왜? 너프 돼가지고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나? 왜요? 왜 안돼요? 나무도 안하네 그러니까 2초만이 녹아요 하긴 너프가 됐다거나 해도 1대1 승부로서는 자시한을 유익이 있는 캐릭이 아직 없기 때문에 자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상대편의 실력도 한 번 두고 봐야되요 지금 무서워요 웬만한 분들 다 마스터급의 실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먹으면 안되는데 아이고 큰일났다 사월쌌니 고아 안녕하세요 최대한 먹는거야 안 돼! 내가 먹었다 빠져주고 이득 봤어 이득 봤어 그 다음에 때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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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됐어 이득 봤어 됐어 빠졌구요 이득 봤어요 야 지금 5대5 내전하고 있습니다 내전 내전 내전하고 있어요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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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이리 와 이리 와 견제 견제 최대한 견제 됐어 우린 이걸 먹기 위해서 견제한거야 그렇지 됐어 이렇게 빠져주고 됐고 됐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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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거야 자 오케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진화를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야 됐죠 자 가운데 드게요 가운데 드게요 그거 드시지 이거 드시지 마시고 가운데 드게요 가운데 드셔야지 그냥 한다고님 지금 가운데가 중요한데 가운데 지금 누가 먹으면 큰일나는데 안 먹었지 오케이 어 뭐야 안 돼 안녕 안녕 검은콩님 안녕 내가 이겨요 잘가요 어 잘가요 이런 파괴 신 그리고 잡아주고 끝 고피나리만 믿으십시오 네 고피나리가 이래봬도 마스터컵에서 그래도 좀 알아주는 실력자입니다 네임드 네임드 고피나리를 한 번씩 들어본 사람은 있어 가칭 네 안녕 오케이 데려가자 아 어 뺏겼어 굿 버펭 고피나리가 자 혼자의 선은 안됩니다 이곳은 들어가가지고 저기 레벨부터 올려내요 지금 아 녹았다 하핰 이거 밸런스 밸런스를 다시 맞춰야겠는데 occurrence 다시 맞춰야겠는데 네 밸런스를 다시 맞춰야겠는데 밸런스를 다시 맞춰야겠네 어 뭐야? 어떻게 된거야? 이거 잡으라고 되어있는거죠? 끝! 너무..너무..너무 땡이나? 빠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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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해의olnir! 빠져아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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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랭전이 딱 이랬으면 좋았을텐데 왜요 얘기해봐요 히어로 고스나리가 들어드릴 수 있는 내용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위험해 가운데가 위험해 그렇다면 검은콩님을 잡아주는건 인지향정이지 제가 랩 못파요 도망을 치셨어야겠죠 어 뭐야 나 죽였는데 차가차가차가차가차가 아아 아아 우와 4월 마지막 주 1회 고샤 봐요 중간고사 얘기하시는건가요 요즘에 중간고사라고 얘기를 안하시네 1회 고사가 뭐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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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모이고자 아아 좋구나 이거 밸런스 조절 다시한번 가겠습니다 이거 밸런스가 좀 안맞네 대회모드로 해가지고 밸런스 조절 다시하고 고스나리는 저기 미설진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안돼 검은콩님 검은콩님하고는 저기 누가 같이 있어야돼 공부안하지만 스트레스를 줄거 같아요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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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해요 네 공부를 안하더라도 책은 읽으셔야 돼 인문학 특히 인문학 네 검지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지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찾았는지 를 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네 도티나리 피셜입니다 도티나리가 윗무라고 군무 안할테는 지금 이 모양있고 있잖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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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 그 어차피 밸런스 다시 맞추면 되요 네 밸런스 다시 맞추면 되요 맞추면 되요 모여서 다녀요 모여서 봐봐요 우리는 지금 모여서 다니는데 지금 상대팀은 지금 흩어져서 다니고 있잖아 잡았다 아 우와 죽었다 이거 아직 몰라 이거 아직 몰라 예 캐네트 너무 불쌍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 역전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이거 욕심부리면 안돼요 검은콩님 이건 욕심부리면 안돼 적들한테 빠져줘야돼 어 그러니까 휴아킴 잠깐만 잠깐만 지금 휴아킴님께 팔로우하셨습니다 쓰읍 뭐지? 메스 파워잖아 메스 파워 메례메릭 파워 하필 됐죠 이렇게 견제해주고 견제해주고 됐죠 견제만 해주면 돼 때리지않게 견제만 잘 털어가지고 때리지않게 견제만 잘 털어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괴력은 웬만하면은 푸악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아 지금 잠깐 나 지금 이분 못이겨 저 bile 해孩 zil 우거야 죽었다 che HO 으하하하하하하 저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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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오 으핳 봐봐요 모르니까 밸런스가 안맞는다고 하나 막탑 와! 막타! 가자~! 막타있어요 막타있어요 막타있어! 야!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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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우와! 위험있어 우와! 진짜 위험있어 우와! 진짜 지는줄 알았어 이거 지금 내전입니다 내전 다음판 대회모드 아 야 하라는건가 말라는건가 하라는거죠 이거 근데 몰랐어 게임 진짜 만약에 잡혔지? 우리가 졌어요 이거 저기 막타를 위에서 누가 볼 때는 한 명은 빠져가가지고 견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견제 당하기 싫어가지고 빠지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가거든 그때 잡아야돼 상대가 보복해요 네 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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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모드로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랭전으로 싸인 스크래스를 여기서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회모드로 대회모드로 만들겠습니다 네 재밌는 구구덕좀 음 유기 그만 제가 그냥 한다고 였습니다 아 진짜요? 자 들어오세요 로비 아이디 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거 해도 모든 지리밍을 맺길 전부 개방 유나이틀 라이템 전부 개방 배틀 아이템 전부 개방 다 해야지 자 들어오실 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5대5 괜찮았어 약간만 밸런스 조절만 좀 하면은 충분히 돼요 1초의 기저님 어서오시구요 아이고 친구 추가 해야되는데 출방할 뻔했네 어 들어오실거니까 좀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가디안 그 뭐야 어 들어가셨다 잘어졌어 수아키님 수아키님 죄송한 말씀인데 아이디가 아이디가 대단해요 우리 수확얘기하고 있었거든 수확얘기하고 있는데 아 수확 네 에? 네 맞아요 자시한 금지 네 자시한 금지 하겠습니다 한분 더 네 수확 수확얘기하고 있는데 수확킴님이 팔로우해주셨어 오늘 오늘 유튜브각 하나 더 나왔죠 네 히힣 입에 담기도 싫은 댕싹이 포켓몬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것 때문에 열 많이받아가지고 조이콘 하나 망가뜨려먹었잖아요 마지막 한명의 주인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부 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뭐야 어... 왜 한분이 안... 한분이 왜 안들어오지? 들어오셔야지 되는데 노누케 제일좋아님 한분 더 초대하고 안되면은 제가 해설진으로 하면 돼요 맞아요! 4대4로 가실래요? 4대4로 가실래요? 제가 해설하겠습니다 제가 해설은 또 기가막히게 합니다 근데 왜 스타트가 안돼? 아 대회모드 아 오셨다 녹차님 오셨구요 야 대회모드는 이것도 그대로네 대회 그대로 룰을 따르네 들어왔나? 아 5대5 됐네 제가 잠깐만요 정보 잠깐 확인해보겠습니다 미카진님 오셨고 마스터 갔다 왠지 엑스퍼트컵 자시한 배는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들어오시는 분 잠깐 랭크좀 확인해보세요 어... 좋아요 좋아요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회를 그대로 따를거구요 아 고스네가 해설진으로서 열심히 더욱더 재밌는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대5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경기 많이 기대가 되죠? 네 끌려왔죠 아니 나중에는 끌려오시기 전에 그냥 고스네 방송을 먼저 오세요 네 자... 일단은 자시한을 고를 수 없기 때문에 자시한을 대체할만한 캐릭터를 고르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한다고님은 자시한을 고르면 절대 안돼요 어... 학살점 괜히 마셔 흐흐흐흫 모르는게 야기식이 있습니다 자... 말로님 미카즘님 대군님 1초의 기정님 서진이 대시옥님 그리고 반대쪽은 녹차님 검은콩님 킬러님 그냥한다고님 순머님 순머님은 순대에 그... 붙인거죠? 네 아 진짜요? 자... 서진님께서 아직 캐릭터를 못 골라셨기 때문에 어떤 캐릭터를 고를 수 있을지 많이 기대가 되구요 참고로 방풀은 금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나가지 마시고 소리 약간 줄어주시고 어... 보시는 분들은 보스나리에 아! 잠깐 이거 하면은 그거 해도 됐는데 어느 팀이 길지 배팅해도 됐는데 아쉽다 배팅해도 됐는데 다음판은 배팅도 가겠습니다 네 누구지 처음 해보는데 누구지 좀 컨트롤 필요해요 근데 그... 제가... 얼마전에 누구지? 누구였지? 아... 누구였지? 갑자기 캣... 포켓몬 이름이 기억이 안난다 아무튼 이제 해설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이 시작됐구요 자... 상대편... 과연 순머님하고 금콩님 위쪽 그 다음에 킬러님하고 그냥 한다보면 알죠? 룩차님은 중앙쪽이구요 반대쪽 진영을 살펴보도록 하죠 어... 말로님하고 처진님께서 위쪽 가운데는 대부님 아래쪽에는 어... 1초의 기적님하고 이카진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이쪽에서 벌써 골이 들어갈 것 같아요 골이 들어갈 것 같아요 피카츄가 있어요 피카츄가 잡아가지고 해버리면은 말로님 와... 벌써 벌써 1킬이 나왔어요 야... 이거는 방어로 전을 펼쳐야 됩니다 지금 피카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먼저 골을 놓는게 약간 무리일 수도 있어요 아래쪽은 이제 견제보다는 약간 지금 하고 있구요 어... 1초의 기적님이 먼저 공격을 하셨지만 이정도면 뺏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일어나나요 킬러님 킬러님 이대로 이대로 죽나요 죽나요 와... 이대로 죽었어요 위험해요 그냥 간다 고님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야... 엄청난 팀플을 보여주고 있어요 팀플 보여주고 있어요 아... 잘자요 야... 위쪽에 있어 보시는 이만을 모르겠지만 3대2의 그 숫자에 굴복하지 않고 야... 피카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가서 제대로 싸울 수가 없어 이거 조심해야되요 피카츄가 한번 잡게 되면은 못씁니다 진짜 힘을 못써요 아래쪽에 벌써 배틀이 또 이루어졌죠 지금 자 조심합니다 지금 미카진께서 잡아주고 기성님께서 그 잡는 곳에다가 저 회오리를 쓰시면은 스킬 납니다 스킬 납니다 야... 지금 이거는 야... 처음 하시는 거 맞나요? 처음 하시는 거 맞나요? 위쪽에 또 배틀이 벌어졌어요 야...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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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룸님 위험합니다 피카츄를 먼저 잡아주는 건 아주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거무콩님 빠져야됩니다 몸빵이 안좋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먼저 오오오오 이 와중에 야... 거무콩님 잡으셨고요 아래쪽에 또 심장치 않습니다 지금 분위... 분위기 심장치 않아요 이야... 이렇게 두 명을 한 번에 잡다니 대부님의 캐릭터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야... 녹차님이 왔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대부님께서 캐릭터는 캐릭터의 몸빵은 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대부님을 먼저 공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위쪽에 배틀이 벌어졌죠 과연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가장 중요하긴 한데 히킬... 거무콩님께서는 아무래도 히킬을 잘못 고르신 거 같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원래는 이제 그... 드레인을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데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몸빵 캐릭터가 되고요 아래쪽은 지금 위험해요 지금 자... 아래쪽은 지금 빨간테인 먹고 있고 위쪽은 지금 견제 중이에요 아직 몰라요 지금 레벨업도 중요하지만 다같이 모여가지고 위나 아래를 빨리 견제하시는 게 좌절이 좋아요 그냥 한다오님께서는 지금... 혼자서 지금 레벨업하고 계시는데 가장 지금 안 좋은 현장입니다 자... 지금 중앙쪽에 한 분이 대기하고 계시고요 과연... 그렇죠 이렇게 견제 한번 들어가지고 위쪽 위험해요 위쪽 위험해요 위쪽 위험해요 위쪽 위험해요 공격하면 안 돼요 빠져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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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위험해요 위험해요 다 보였어요 이렇게 되면 아래를 먹는 게 훨씬 낫죠 네... 뭐야... 이렇게 또 역전이 되나요 와... 한명이서... 아... 아...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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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피카츠 아직 궁이 없죠 궁이 없죠 야... 여기서 레벨업을 주고 말았어요 야... 위험합니다 지금 청팀 매우 위험합니다 근데 아직 레벨업 쪽으로는 아직까지 뒤지진 않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레벨업을 하고 레벨 9까지 올린 다음에 유나이트를 적절하게 써주면은 아직까지 이 게임 모릅니다 자... 그쵸 뺏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야생 포켓몬을 이제... 본진의 야생 포켓몬을 최대한 잃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진화를 했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본진... 쪽으로 돌아가는 게 낫죠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와중에 와... 두 분 계속 당하셨어요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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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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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혀요 먹혀요 1대4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빠져야 돼요 야... 우와... 이거 잡히나요 우와... 야... 짐영 그냥안도우님 야... 역시 멋집니다 허진님 잡히나요 이 정도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 밸런스 포켓몬이 많기 때문에 자... 검콘이 무조건 빠져야됩니다 무조건 빠져야돼요 무조건 빠져야돼요 무조건 빠져야돼요 아... 힘들어요 아... 아... 타이밍 장마쳤어요 그렇죠... 그렇죠... 피카츄 이거죠 피카츄 이거죠 야... 피카츄 하드캐링 좋았습니다 야... 잡았어요 야... 분위기 역전됩니다 분위기가 역전되고 있어요 역전되고 있어요 역전되고 있어요 견제해주고 밑에 때려야돼요 아무도 안 때려요 골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 넣는 것보다 먼저 저걸 먹었어야 됐어요 아... 이 와중에 쿵 맞았어요 두명한테 위험해요 위험해요 잡히나요? 잡혔어요 자... 가운데 이거 잡아야지 이거 잡아야지 아직 모릅니다 어... 그 와중에 위에 지금 와... 뺏었어요 검은쿵님께서 뺏었습니다 근데 아래쪽 상황에 지금 시장치지 않죠 지금 저거 빨간팀한테 랩업을 줬구요 저거 먹습니까? 즉 대기하고 있는데 아...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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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라면은 저걸 먹고 에너지를 채워가면서 하겠어요 왜냐면 저렇게 해도 캐나 아르몬신이 생존의 방법이거든요 저건 빠지... 빠질래야 빠지면 안되는 약간 그런 타입이구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지금은 본진에서 최대한 야세포킨 잡으면서 지금 에너... 뭐냐 저기 에너지래 뭐라 그러죠? 레벨업으로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두 레벨 12를 올리는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상대편이 지금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별도 12인 사람도 있고 11인 사람도 있고 웬만하면은 평균이 거의 13, 11, 12 정도 됩니다 그쵸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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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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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직까지 썸만게임이기 때문에 가운데 누가 먹는지에 따라 중요합니다 지금 레벱이 중요한데 레벨 못했어 그게 가장 큰 관건이긴 한데 어쨌든 레벨 오 그래도 레벨링은 잘 되어있어요 자 과연 이 승부의 햄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가운데 승부의 햄버가 달렸습니다 자 가운데 가운데 왜 아무도 안와요 가운데 와야됩니다 큰일났어요 덕분통님 안돼요 지금 거기가 있으면 안돼요 지금 다같이 싸워야돼 싸워야될때야 아 끝났어요 도미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야 이거 위험해요 안돼요 빠져야돼요 아 잡히나요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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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중에 역전 가나요 역전 가나요 역전 가나요 갔어요 갔어요 잡아요 잡아야돼요 이거 지금 잡아야돼요 지금 못잡으면 안돼요 이거 지금 잡아야돼요 이거 지금 잡아야돼요 지금 못잡으면 큰일나요 지금 잡아야돼요 역전 나왔어요 바로 잡으러 가야됩니다 바로 넣어야돼요 역전 나왔어요 역전 나왔어요 야아 이렇게 역전이 되나요 아직 더 넣을 수 있어요 아직 더 넣을 수 있어요 야아 역전 했어요 역전 했어요 우와 우와 이걸 이깁니까 이걸 이겨요 야아 이거 이겼어요 야 그 불리한 상황 중에서 야이 불하지 않고 이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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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음판에는 저기 이거 재밌으니까 야아 역전의 역전이 나왔어요 야 유튜브 강 나왔습니다 여러분 와아 흐흐흐흐 야아 블루 먹으시면 게임 못하죠 자 또 대회 모드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저는 해설지는 없어 활약을 할거고요 자아 방 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어느 팀이 이길 까요 자 들어오세요 그냥 절반 투자하겠습니다 흐흐흐 아 저기 탈벌을 잘못 썼네 그렇군요 명상 준비 명상은 원래 이제 데미지가 올라가는거기 때문에 재밌네요 재밌죠 엄청 잘해요 아니 못하시는 분이 없죠 다 잘하셔 어떻게 되는거야 다들 마스터컷 같은데 지금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입니다 혀턴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피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해 구피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다 볼 수 있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피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 자로 아 블랙킬러님 잘자요 안녕하세요 지금 내전 중이고요 들어오시면은 재밌는 게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로비 아이디 치시고 들어오시고 인패 인패하고 저기 누구냐 방금 뭐였지 그 오리 3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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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안되는데 의구지 그치 의구지 야 조합이 맞고 거기다가 그거 우구지 단판 들어가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들어오셔도 돼요 네 방금 전에 명경기 나왔어요 역전에 역전을 해서 포기할 줄 알았거든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가지고 이겼어요 야 아 초반에 아 그렇죠 포인트 모아서 5만일 밖에 못했어요 이런 저분 손가락 박살 내야 되는데 숙모님 안들어오셨나? 안들어오셨구나 들어오셔야지 어디가세요 일단 11시까지 즐기시고 그 다음에 11시 이후부터는 냉전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들어오시나요? 3대3은 안되나? 아 무조건 5대5여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4대4 만들고 들어가도 되겠네 뭐야 그냥 한덤님 아까 괜히 냈던 사람 되게 잘해요 되게 적절한 타이밍에 이제 긁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됩니다 이대로 괜찮겠죠? 더 들어오실 분 계신가요 혹시? 들어오실 분이 안계시면은 이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4개 한번 가겠습니다 베팅 한번 갈게요 림피아 궁타이밍 은 어 검은콩님 검은콩 검은콩 팀 대 데모 팀 자 제시간 1분으로 예측을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3 시작이 안되요 그러니까 5대5로 맞춘 겁니다 5대5로 맞춘 거예요 자 검은콩님 팀이 지금 98%고 데모님 팀 오오오오 갑자기 역전이 됐어요 어느 팀이 이길지 가장 궁금하지 않습니까? 트레이너 그러니까 컴퓨터를 빨리 잡는 잡아가지고 랩업을 하는게 이번 대결의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데부팀 데모님 팀께서 지금 83%로 굉장히 유리해졌어요 잠깐만요 지금 아직까지 투표 중이기 때문에 투표 끝나고 나서 아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죠 됩니다 네 원래 그러라고 포인트 있는 겁니다 네 역배 좋아요 20 30% 대 69% 까지 나왔습니다 야 천이 넘어가네요 자 검은콩님 팀이 37% 대부분인 팀이 69%로 대부분인 팀이 지금 앞서고 있지만 아직 모릅니다 자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멍카츄니 팔로워 감사합니다 해결진 고스나리라고 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게임은 지금 고르고 있구요 트레이너들이 어떤거를 고를지가 가장 관건인데 트레이너를 먼저 빨리 잡... 트레이너인거를 빨리 눈치채가지고 잡아서 랩업을 하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시안 있어요? 자시안 없어요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시안은 안 돼요 자시안은 안 돼요 자시안은 안 돼요 자시안은 안 돼요 자시안은 금지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골려질까요? 어허... 자... 자 방풀은 방풀은 자제하시구요 물종합망암 광고 으하하하하하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10분에 인터벌이 주어졌구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쪽 아래쪽 중간 다 한 번씩 나눠서 가지는 건가요? 지금 위험하죠? 위험하죠? 벌케부터 위험합니다 지금 네 그 다음에 청팀은 그렇구요 홍팀은 지금 아하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도 이름은 말씀 안 드릴게요 이제는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면 바로 티가 나기 때문에 자... 견제가 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견제가 바로 시작이 됐어요 자... 일단 어느게 어느게 저기... 그건지를 봐야돼 1초의 기저님은 얼른 뒤에가서 그럼 드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쵸 맞습니다 야... 견제 성공 견제 성공했어요 이득 봤어요 순모님 대 순모님하고 미카진이 이득 봤습니다 야... 야... 멋지어요 우와 위험했어요 놀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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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자 랩업이 지금 빨리 된 상태에요 지금 어느 분이 랩업이 더 빨리 되는지가 가장 관건이긴 한데 와... 미카진님 위험하죠 지금 대부님께서 지금 밀어줘가지고 덕분에 탈았습니다 자... 위험해요 지금 와... 에너지 먹고 대부님 위험합니다 지금 야...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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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도 이득은 봤어요 지금 중앙에서 먹고 오... 또 이득을 보나요 이득을 보나요 이득을 보나요 야... 봤어요 야... 아래쪽도 지금 심장치가 않아요 분위기가 심장치 않습니다 지금 야... 이야... 아... 검은콩님 림피아 잘해요 잘해요 컨트롤이 예사롭지 않아요 야... 빠져야되요 이걸 어쩔 수 없어요 그 와중에 위에 지금 난리 나왔습니다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와... 와... 안 넣어져요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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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어요 심지어 잡혔어요 이야... 피카츠까지 와가지고 방어 성공했어요 이야... 끝났어요 와... 이야... 방어 성공 이야... 잡히네요 이제 다 잡힙니다 이야... 위에 망했어요 아래쪽도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와... 아래쪽 아래쪽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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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빠져야되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이건 빠져야됩니다 아... 이렇게 죽네요 자... AI 대 AI 싸움 오카이온 어느 분위기지 이거는 이거는 좀 기대가 듭니다 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이야... 피카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함부로 싸우시면 안 돼요 네... 와... 피카츄가 있기 때문이죠 네... 아... 위험해요 피카츄 잘해요 이야... 위에 캐리 됐어요 아래쪽 아래쪽 위험합니다 파란색 팀 아래쪽 위험합니다 먹지 못했어요 아직 자... 이걸 뺏겼네요 이야... 위쪽은 어떻게 내나요? 자... 아래쪽을 먹는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아래쪽을 일단은 빨간팀이 먼저 창출을 칠 것 같구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어... 빨간팀이 창출을 쳤구요 위쪽은 이제 파란팀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파란팀은 저기 이제 위치향이 이제 이득을 받고 아래쪽은 랩업을 이득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거 막아야됩니다 이거 막아야지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큰 났습니다 지금 지금 큰 났어요 큰 났어요 큰 났어요 큰 났어요 아무도 막질 않아요 네... 아무도 막질 않아요 아무도 막질 않아요 랩업을 중요하지만 있으면은 초당 대처가 중요합니다 네... 와... 다 잡았어요 자... 랩업 랩업 중이구요 야... 그 나중에 적이 들어갔네요 네... 여기 들어갔었네 20포인트 겟했는데 아래쪽을 어떻게 터뜨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망나뇽이 랩업이 너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근데 1대2는 또 못 이기죠 1대2는 또 못 이기죠 이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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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거를... 야... 궁 대 궁으로 야... 궁 대 궁으로 야...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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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왜 이렇게 잘해요 잘해요 너무 잘해요 야... 으아... 으아... 이거 누가... 에이야 이거 누가 인간인지 모르겠어요 야... 적절한 궁을 넣었어요. 야.. 위험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위쪽도 먹으러 갑니다. 자 아래쪽에서 지금 이제 먹고 있는데 이거 잘 잡아야 됩니다. 이거 턱털에서 잘 잡아야 되는데 어허.. 이쯤 되면 누가 AI고 누가 그런지 알겠죠? 어 피카츄 왔다 피카츄. 그렇죠. 어 도망갔습니다.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 없어요. 피카츄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거지. 이거지. 피카츄가 궁.. 뭐니 궁이래. 기교 한 번 막히면 끝납니다. 그렇죠. 끝났어요. 와 잘해요. 잘해요. AI 잘해요. AI 잘해요. 뭐예요. AI가 아니라도 믿겠어요. 뭐예요. 우와. AI가 사람을 두 명 잡았어요. AI가 사람을 두 명 잡았어요. 야 이거는 대박입니다. 대박 사건이에요. 자 이제 위로 가야됩니다. 이제 안 돼요. 이거 지금 위에 지금 먹힙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먹힙니다. 위에 지켜야됩니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지금. 없어요. 좋아요. 좋아요. 야. 이렇게 보면 AI 같긴 한데. 방금 전에 플레이해보면 사람 같기도 하는 말이죠. 네. 이렇게 잡았네. 그러니까요. 자. 아래쪽. 지금 레벨로는. 지금 빼간팀께서. 지금 충분히 잡았습니다. 와. AI 장난 아닙니다 지금. 네. 1대4요도 그냥. 껌. 꿀리지 않는. 피지컬. 아주 좋아요.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야. 이거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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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았어요. 와. 도망갑니다. 야. 야. 숨이 막히네요. 네. 야. 이거를. 이걸 찹니다. 야. 1대4시면 끝나실. 대부님께서. 몸빵을 쳐주셔가지고. 유라와 토끼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야. 서로 몸빵이 되어주는. 야. 이거. 사람이라도 믿겠어요. 사람이라도 믿겠어요. 플레이가 완전 그냥 사람이에요. AI가 아니야. 우리가 알던 AI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던 AI가 맞아요. 오케이. 빠져야돼요. 이거 무리. 유리하면 안 돼요. 잡히나요. 못잡아요 이거는. 못잡아요. 아아. 지금 레벨링 자체가. 레벨링 자체가 지금. 홈팀이 되게 잘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피지컬로 상대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세트적으로. 자. 이 와중에. 자. 됐고요. 가운데 가운데 빨리 가야돼요. 가운데 빨리 가야돼요. 가운데 빨리 가야돼요. 위험해요. 가운데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아아아. 아아. 먹혔어요. 끝났네요. 야. 이번에 AI는 AI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이었어요. 와. AI가 사람을 두 명을 잡았어요. 진짜. 나는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나는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자. GG. 났죠. 이거는 이제. 너무 벌어진 승도라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1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천장. 여기는 캐릭터 다 잡고 넣어야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AI가 있었잖아. 아아. 에이아이. 방어도 해요. 에이아이. 에이아이. 에이아이 싸움. 으아. 하하하하. 내 포인트. 괜찮아요. 또 모으면 돼요. 구신나이 방송 켜놓고 다른 거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데브님. 그만 넣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넣지 마세요. 잔인합니다. 잔인해요. 이미 쿠 ró와가 너무 벌려져있어. 백화영 고아 안녕하세요. 막기 사진을 기울이 본다면. 한 번은 잡혀줘요. 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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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은 잡혀줘요. 잡지 말고 잡혀주는 것도 예의지 않겠습니까 절대 안 잡혀요 절대 안 잡혀요 이야 안 잡혀 우와 1.9만이다 아 진짜요 이 정도면 누가 사람이고 누가 트레이너인지 모르겠어 진짜 잘해 트레이너 같지가 않다니까 봐봐 비벼 지금 비비고 있어 이거 스코어가 궁금합니다 도망가 어딜 도망가요 베카엘님 오면 안 돼 가지마요 어딜 가요 커스텀 시참입니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해설진으로는 이 고스나리가 하고 있고요 볼까요 데뷔 잡 볼까요 자 트레이너 이야 의외로 데미지가 많이 없네요 근데 데미지가 사람만큼 들어가긴 했어 이야 정글러가 잘지하면 저는 안할 게 없어집니다 근데 정글러가 AI였잖아 그래서 그래서 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진은 고스나리가 맞도록 하고요 들어오실 분 들어오시고 그리고 맞아 베팅 결과 데부팀이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또 5대5가 되면 다 좋겠다 5대5가 되면 좋겠다 아무 초반이 들어도 후반이 안 돼요 아 그래요 자 들어오세요 예 내가 초본데 또 하고싶다 들어와요 괜찮아요 힐링방송 고스나리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4대4구요 저 초보예요 아 그러니까 4대4 뭐 근본 루카 원툴 친구 추가하드리구요 명찬 셔프 셔프티 볼링 친구 추가하구요 혹시 고스나리가 방송중이 아닌데 어 막 냉전하고 있다 냉전 같이 하고싶다 언제든지 초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시아는 벤이에요 네 한분만 더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한분만 더 승머님 닉넴 댁멋있어 이런 누가 그본 루카 원툴 그본 루카 원툴이 뭐에요 아니에요 아우 왜그래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괜찮아요 뭐 노누케 제일좋아님 납치 노누케 제일좋아 세명 끌고 오고싶다 아니면은 고스나리가 한번 들어가볼까요 아 고스나리가 들어가면은 벨붕인데 네 고스나리가 들어가면 벨붕이에요 상대 무서워요 예측 들어가볼까요 예측 들어갈게요 어느 팀이 이길까요 닉 민목고 팀 대 사과수산 팀 자 어느 팀이 이길지 투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표 1분 시간이 주어졌구요 투표를 먼저 하시고 어느 팀이 이길지 해주신 다음에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팀이 이길지 많이 기대가 되는 가운데 벌써 와 지금 뜨거워요 투표창 뜨겁습니다 지금 44대 56% 야 고스나리의 실력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여러 개실 것 같은데 고스나리 지금 10점층인데 그래도 어느정도 비빌 수 있는 실력은 됩니다 네 난 나한테 넌다 건다를 넌다로 이길 자신 있으신가요 팀이 우리팀이 다 잘할 것 같기 때문에 우리팀이 이길 것 같지만 상대팀이 더 잘하기 때문에 이건 두고 봐야 됩니다 확실히 다 이길 거라는 건 장담 못하겠어 자 됐구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마 어 875 고스나리 그구하지마 어 아무틀 1번임 오케이 잘 모르는 게임은 아무튼 1번임 ÇW deal 2번임 어서 오시구요 자 방풀은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방풀은 금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약간 줄어야 차뎌 방풀은 방풀 나가지 마시구요 방풀만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잘하는 캐릭터를 고르시는게 가장 좋아요 SPP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해 고스나리에게 큰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시면 구독 한번씩 눌러달란 말이야 고스나리한테 힘을 실어주세요 언젠간 대형 스프리머 대형 유튜버가 될 인재입니다 이번엔 해설진이 아니기 때문에 제 플레이대로 위주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해설진이 아닙니다 내가 초본대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 들어오셔도 됩니다 아 상당히 강한데 지면 가만한데요 그러지마요 아 이제 상대 가대한데 안팰리슨 자 저희 질거 같아요 아직 몰라요 소악의 힘으로 이겨볼게요 한번 천장 죄송합니다 재미없습니다 네 재미가 좋았어요 죄송합니다 자책 굿 이득이다 이득이다 난 본질 플레이라면 돼 이따가 몸빵만 대주면 되니까 됐어 오케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오오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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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먹겠습니다 자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오피나리 팀이 분위기는 나쁘진 않아 됐어 끝 잡아주고 제가 이깁니다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리고 빠져주고 한 대 때려주고 안 돼 위험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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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위험했다 오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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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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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어 지민이 되었다 와 우와 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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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엒엑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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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죽다 살아났네 몇번 몇번씩이나 죽다 살아났네 좋아요 x3 로카 달려갈게 못힌 애가 니가 달려 갈게의 아니 쟤가 있다 안되겠다 안되겠다 빠져x4 빠져 빠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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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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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했잖아요 어 이거 먹으면 안되지 어 뭐야 뭐야 먹으려 그래요 야 위험해요 위험해요 와 맞을 뻔 있어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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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봐봐 우와 뺏겼어? 어 야 잠깐 아 아 너무 욕심부렸다 아 아 욕심부렸어 욕심부렸어 아 위험해 위험하다 아 욕심 너무 부렸다 아 넣는게 아니고 때렸어야 했는데 아래꺼 뺏겨가지고 타격이 좀 있네 자 위험해요 위험해요 지금 위험해요 아 레벨 8만 되면 딱 좋은데 궁 궁 궁 적절한 타이밍에 궁을 딱 쓰면 딱 좋은데 궁을 쓸 수 없기니 됐어 됐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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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아야되는데 아아 아깝다 피해야지 이건 피해야되 이건 방법이 없죠 그렇지 됐어 좋아 아 아 아 아 아 딱 이 타이밍일 줄 알고 이 타이밍에 쓴건데 아 아쉽다 빠져 빠져 이건 어쩔 수 없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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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2개정리 내가 잡는다 내가 잡을거야 아 뭐야 잡혔어 와 위험한데 떨떨한데 지금 멋있어요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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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죽었어 야아 아 레벨업 시켜드렸네 위험한데 레벨 10인데 지금 아우 가장 가자 임마 으 empowered XXX 으으으으으으으아악 뵈おお 와 뭐와 x2 위험하다 아 졌다 맞았다 으으으으 기자 와 지금 줄 ע Twe 놓으시려고 넣으시려고 그랬어요 이건 제가 이 그죠 아이고 자시안 못써요 자시안은 못씁니다 아 위로 가야되잖아 잠깐 위로 가야되잖아 우와 었다 견제x6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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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제! 견제~~ 우와! 누벼지는거 싫어~~ 야 이거 일났네 음 야 나 어떡해 깜깜이는 되죠 저 잡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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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위험하다 안된다 가자 가운데 가자 야 빙이 없어가지고 으아 medical 아 궁이 없어가지구 자 으아 아 구 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됐다 잡았다아아아 잡았다아 으아 으아 우엄 tou1와우우와eremos 우어 우어어 우어어 우리 이거 지킹마이도 되잖아 burada 그리고 이거 안 때려도 되잖아 우리 이거 잘하고 있어! 지금이야! 오케이! 와아! 우와! 우와! 숨죽이고 했다, 야. 숨죽이고 했다, 진짜. 와, 숨죽이고 했네. 다쳐! 와아! 야아! 어, 생기 너무 잘했어. 야호일길. 감속해, 왜 이렇게 많아. 어, 진짜 힘들었어. 와, 딜 한번 볼까요? 야아... 다들 진짜 잘했어요, 진짜. 와우! 괴롭물이 너무 빨리 컸어. 그쵸. 일단은 팀은 님몬꼬 팀이 승리를 했습니다. 자, 방을 다시 만들도록 할게요. 이제 누가 또 이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스나리는 해설진으로서 하고 아, 수아킹님 수고하셨어요.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친구 추가! 저는 해설진으로서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더 들어오시면 바로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예측 시작. 어느 팀이 이길까요? 님몬꼬님 팀 대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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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 더 한 분 더 들어오시면 가장 좋은데 아 대부님이 내려갔어요 아 그렇구나 한 분만 더 들어오면 좋겠다 어 일단은 아 거절을 하시긴 하셨는데 한 번 대도 해보겠습니다 어 검은콩님 깜짝 놀랬잖아요 어 썬카리온님 배틀중 어 됐다 자 어느 팀이 이길까요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측시작 자 샤워스타님 팀이 이길거 같으면 1번을 어 클루 클루에 어 어떻게 읽습니까 클루라고 했습니까 클루님께서 이기실거 같으면은 네 2번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한 분 들어오실거에요 네 순댐님 아니 순마님 들어와요 같이해요 네 같이해요 고스나리있고 사과새님있고 검은콩님있고 영창님 계십니다 질 수 없는 조합인데 순댐팀이 너무나 강해 네 저는 니비에요 그런거치고는 네 후덜덜하죠 우리 한번 이겨봐요 손잡고 한번 이겨보는거에요 오왕상대 오마스타당 오왕상대 오마스타당 어 그러네 흐흫 어 그러네 어 들어와요 예 들어와요 니목고님 들어와요 얼른 얼른 들어와요 벨붕이라뇨 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아까 봤잖아요 다 진게임 역전됐다니까 몰라요 게임 아 하이퍼 두명 하이퍼 한명은 밑으로 내려가는게 낫지 않나 그래야지 밸런스가 맞지 않나 일단은 57대 3에서 43으로 우리 아 이계정 마스터 아니다 아 그래요 국민 그냥 이대로 시작하죠 뭐 우리 이길 수 있어 해보자 해보아요 우리 일단 아무튼 1번 모를 때는 그냥 1번이지 모를 때는 1번 찍는거지 자시안만 금지가 되어있습니다 자시안 빼고는 다 고르셔노도 관계없습니다 자기가 가장 잘하는 캐릭터 골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 망었어요 왜요 화요이님 와 우리 다 막혀야 진짜 정말 이제 꼭 이겨야겠네 중앙 누가가요 방플은 금지해야 참고로 하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캐릭터로 골랐기 때문에요 믿고 있어요 너무 믿지마요 유튜브도 구독 한 번씩 눌러줘요 그러면 믿는다는 걸 증명해보겠습니다 가밸런스 우린 공격형이잖아 그냥 팔찌하고 안해요 뭔소리에요 언젠간 대형 유튜버가 될 대형 스킬머가 될 고스디나리한테 근데 가장 잘하는 캐릭터 꺼내오셨네 다들 레디 고 레디 고 아 저는 아니에요 아 진짜요 아직 레벨 2가 안되잖아 아직 레벨 2가 안되잖아 우와 잡았어 레벨 빠지고 와 밸런스 2밸런스면은 위험하지 아 저기 이득 맞는데 지금 골ических 그렇지 오케이 리모코님 딛케어 네 리모코님 먼저 먹어야되 이건 내가 먹으면 안되 2부2 빠 아우 저거 뭐야 깜짝 놀랬네 딛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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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n 예 신경티지 말고 딛케오 괜찮아 일단 진화가 먼저 굿 그렇지? 아! 잡았.. 어 진짜 잡았다 오케이 됐어 잡았어 이거 분위기 적절없다 됐어 오케이 나도 신화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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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고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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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오지마란 말이야! 뾰아우! 됐어 이득 봤어 이득 봤어 됐어 뺏기기 전에 우리가 먹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운데 누가 할거에요 근데 뭐야 뭐야 가자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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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잠깐 1대1은 안돼 1대1은 안돼 아우 아우 어떻게 되는거야 위험한데 야 이거 위험한데 야 여기 레벨링 왜이래요? 네 레벨링 미쳤는데 지금 잡으면 충분해 잡으면 충분해 잡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잡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아우 못잡는다 아우 일났다 망했다 레벨링이 너무 딸려 레벨링이 너무 딸려 레벨링이 너무 딸려 아래쪽 주고 아래쪽 주고 위로 가자 어쩔수 없다 어쩔수 없다 아니 아니 어어 잠깐만 저거 어어 저거까지 먹히면 안되는데 아우 위험한데 망했다 어어 토스트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 아깝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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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아아아 뭐야 저걸 넣는다고 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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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와아 잘 지냈어요 뭐하고 지냈어요 이거 지겠는데 지겠는데 우리 지겠는데 우리 지겠는데 우리 지겠는데 하하하하 뭐 망했는데 망했는데 네 레벨업 레벨업 최대한 상대랑 싸우지마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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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상대랑 싸우지 말고 레벨업 네 레벨업 우리 최대한 레벨업 상대랑 레벨링이 너무 잘되있어 어 뭐야 빨리와요 빨리와요 뭐하는거야 지금 빨리와 빨리 빨리해 어디야 어디야 일로와아아아아아 그렇지 아 아 난 죽었어 아니 아니 뒤로 빠지면 안되는데 아아아아 누군가 앞에 있을거였는데 잡자 한 마디만 잡아도 레벨업이야 됐어 아 엄청 이득받는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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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아뷰! 아뷰amm 아아 젠장 아직 포기하지마 아니 포기하지마 포기하지마요 우리 아직 할 수 있어! 우리 아직 할 수 있다고! 팔로우 버틴이 어디죠? 비켜올지 몰라요. 네. 잘하고 있죠? 그렇지! 뭐야! 당기면 역전 된다! 역전 된다! 역전 된다! 우리 역전 돼! 우리 역전 돼!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아 근데 아래쪽 아무도 안 막네? 내가 막으러 가야겠다. 어디서! 먹으려고! 어! 뭐야! 어! 뭐야! 나 썼는데! 아! 썼는데! 와! 지겟네! 디코드 나갈 준비! 그러지마요! 이길때가 있으면 질때도 있는거죠! 야 이거 위험한데 근데! 많이 위험한데! 초단척 대처 초단척 대처 갑니다! 아! EVA 살려야되는데! 왜 다들 안살리는거야! 아! 가죽 살려야지! 어머머! 에블린 살렸다! 내가 죽었다! 아! 잠깐! 내가 죽으면 안되는데! 아! 손 뺏겼다! 레벨 너무! 레벨링이 너무 잘되있어! 제발! 아! 아! 이야! 찾았다! 와! 이것도 다 넣었단 말이야? 졌네! ㅎㅎㅎ 이건 한복 해야된다!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아! 와! 졌어! 어제도 망했고 오늘도 망했고 그러니까 이건 졌네요 네 이거는 한복이야 이거 어쩔 수 없다 레벨링이 너무 달라 아우 자꾸 왜 안죽는거야 다 잡았고 그렇지 여기서 다 잡으면 또 몰라 다 잡으면 또 몰라 모르는 건 아니다 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희한캠이 우리 우리 바텀 두다 하이퍼였다 와아아아아아 왜 이렇게 잘해요 클루닝팀 승리 아 졌어 자 한판 더 가겠습니다 죄송해요 오 와나나 추아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이 방송에 오신 것을 하려고 합니다 뭐야 그대로 돼있잖아 들어와요 네 솔직히 말하면 들어와요 두번 걸렸던게 2번 걸렸던게 아 2번 걸렸던게 1번 걸렸구나 왠지 한 분 더 들어오실 것 같으시죠 아 습관적으로 이래서 습관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 한 분 더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이번엔 회설진으로 좀 활동을 하고 싶은데 한 분 더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한 분 더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뭐 한 분 나가셨잖아 한 분이 더 나가셨는데 자시한 벤 있어요 자시한 벤이에요 자시한 벤이에요 자시한 벤입니다 다 마스터다 경손팀이죠 이제 이제 또 걸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예측 예측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팀이 이길까요 아까 그대로죠 바로 예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한 팀이 이길 것 같으면 1번을 크루님께서 이길 것 같으면 2번을 누르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사사사님 팀 오우 갑자기 역적이 됐죠 지금 와 다섯 분이 벌써 크루님한테 걸렸고 일곱 분 여어 팽팽해요 근데 근데 이번엔 진짜 1번님 진짜요 신부는 아직 모릅니다 자 일단 사사사님 팀이 일단은 뭐냐 좀 뭐냐 부족해요 네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이거 이길 수 있어요 네 서로 화이팅하시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자 예측은 끝났고요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사님 팀 네 크루 팀 과연 어느 팀이 이길 건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를 가장 하는게 좋은데 일단은 밸런스의 캐릭터가 있으면 초반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상대방을 괴롭히면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워택형이 없다는 거는 또 이제 데미지가 안 들어와야 때문에 말이 안되고 디펜스형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게 가장 관건이 되겠죠 아직 모릅니다 자 일단은 캐릭터 자체는 다들 밸런스는 어느정도 맞습니다 다 맞아요 어어 미카즈님 히든카리 히든캐리 야 우라 밀어 하하하하하하 자 방풀은 금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워샤님 대 크루님 팀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해설진우는 보스나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를 준비 해주시고요 손가락 한 번씩 푸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풀하면 안되죠 아 나가지 말고 소리만 주시면 돼요 열쇠 따날내 야 근데 루카아 이쁘다 옷이 자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상대 파 상대 방의 그 중앙을 먹는 거를 카정이라고 합니다 자 위에는 상하 사 님 배 아 그래서 됐구요 아래쪽은 정풍님 대 김치님 상대 진영이는 자 위쪽에는 크루놈하고 유기님팀 가운데는 대군님 아래쪽에는 우리 어비카 진영하고 영창님께서 활약을 해주고 계십니다 벌써 위에 첫 골이 나오고 있어요 첫 골이 나왔어요 자 일단 벌써 그쵸 이거 어느 쪽이 2등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오우 그래도 뺏기진 않았어요 어 적절한 견제에 줬습니다 하지만 2대1로서 상대하는거는 아직 그 좀 물드하 생각하죠 김치님 빠질 때 잘 빠져줬구요 자 그 와중에 위쪽에서 벌써 진화가 이뤄지고 벌써 지금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어 과연 어 이렇게 해서 일단은 서로의 골을 먹겠다 라는 그런거죠 자 지금 갈렸어요 중앙이 갈렸어요 지금 중앙이 갈려가지고 어느 쪽이 이길지 잘 모르겠는데 자 위쪽에 먼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위쪽 어 일단은 예 밸런스에 대해 그게 있기 때문에 어택형이 있는 이상 일단은 최대한 방어를 해주면서 지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래쪽 아래쪽은 밀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죠 지금 답답한 상황이 열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뺏겨버리면 안 돼요 뺏기죠 안 뺏겼어요 다행이네요 자 위에 오고 있어요 2대1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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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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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할거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가운데 먹은거는 정팀께서 부쳤고요 어 나쁘진 않은데 아 충분히 위험합니다 분명히 위험합니다 박정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조합입니다 위험해요 김돌리 오랜만이에요 도하 안녕하세요 etin 위험하죠 참 야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 기간이 나네요 야 이거 청팀이 위험합니다. 청팀 위험해요. 청팀 위험해요. 빠져야되요. 이건 어쩔수없어요. 이건 못해요. 못해. 못해요. 빠져야되요. 아아아아아아! 그러니까요. 자주 오셔야죠. 자 밑에 지켜야되는데 지킬수 있을까요? 지킬수 있을까요? 밑에 침 다 올려있어요. 다 몰려있어요 지금. 자 한 명이라도 잡는 순간 레벨업이 되가지고 유리해집니다. 과연 잡구요. 일단 한 명 잡았구요. 이제 꼬리 한 번 다 먹겠다고 해서 불리한게 아니에요. 네. 아직까지는 할만합니다. 아래쪽 밀고 가면 또 이거 얘기 달라집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밀고 나간다는거 자체가. 야 이거 타이밍 보고있죠. 야 오오. 먼저 노려야될 상대를 알고있어요. 네. 어어어어어어어어! 이야아아아! 열심히 해줬지만. 이야아아. 기가 막힙니다. 이야아아아! 이거 잡, 이거 잡나요? 이거 잡나요? 못 잡나요? 아아! 욕심 너무 무렸어요. 이야아 욕심 너무 무렸어요. 위쪽, 위쪽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야 이거 유기님께서 굉장히 유리하죠 네 어 잠깐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빈치님 쪽이 해가지고 회복이 되고 있는데 잡혔어요 좋아요 위쪽은 지금 빈치님께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아래쪽 아래쪽도 지금 유카리오가 어느정도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거 한 대 때리고 도망가면은 충분합니다 실측으로 자 위쪽을 먼저 먹냐 아래쪽을 먼저 먹냐 그게 가장 중요한데 실측은 아래쪽은 지금 빨간팀이 먼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위쪽으로 먹는게 가장 좋지만 또 아래쪽을 먼저 먹는게 이제 레벨을 빨리 올릴 수 있는 지름길이다 보니 아래쪽을 먹는게 가장 좋습니다 오 궁이 벌써 짜였어요 야 좋아요 궁 좋아요 적절한 타이밍에 궁이 나왔어요 야 위험해요 위험해요 야 야 두개 다 잡혔어요 이제 빠져야돼요 그 와중에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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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먹었어요 이야 불리암 되게 유리암 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전투 가장 중요하죠 지금 다 잡으면 가장 좋습니다 다 잡으면 다 가장 좋은데 오케이 좋아요 한 마리 잡고 자 한 마리 더 잡나요 잡고요 자 좋아요 좋아요 지금 이거는 아 스턴 걸려가지고 못 잡았어요 하지만 이거는 지금 파란팀께서 충분히 유리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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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갔죠 지금 오오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차월사님께서 적절한 타이밍에 궁이래 키를 꺼주셔가지고 다행인데 아래쪽이 비죠 아래쪽이 비죠 위쪽이 아래쪽이 빕니다 아래쪽 잘 해주시고요 야 그 와중에 먹었어요 위험해요 아래쪽 위험해요 위험해요 레벨 레벨 위험합니다 빠져야돼요 1대1로는 킹산이 없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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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과연 와 그 와중에 위에도 위에 야 먹었고 좋아요 좋아요 아 궁믹인가요 영창님 궁믹인가요 아 다 묶여서 있었으면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아쉽습니다 아래쪽 어떻게 되나요 넘나요 이거 이거 잡히나요 이거 잡히나요 이거 잡히나요 야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원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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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여기서 바로 궁을 야 잡았어요 레벨링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 상대팀에 지금 13인 레벨을 벌 수 있긴 하지만 이거 나쁘지 않아요 아직 네 아래쪽 에 춤을 잡으면 이거 게임 모릅니다 야 야 으아 으아 이 스턴 이거 스턴 맞으면 아프죠 야 샤오샤님 도와주신 분 이 안개 친가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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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이야 추워비 미쳤어요 네 추워비 미쳤어요 이야 좋아요 아 이건 혼자서는 의미가 없어요 혼자서는 의미가 없어요 야 eff 너도 으아 아 아깝습니다 스틸이 갑니까 스틸이 스틸이 갑니까 스틸이 갑니까 스틸이 갑니까 유리 스틸이 갑니다 야 아깝습니다 자 50개를 먹는것 보다는 차라리 저거를 먼저 때리는게 좋았습니다 자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막혔어요 지금 긴치님 위험합니다 충분히 위험해요 도와줘야되요 지금 그금 attacks 도와줘야됩니다 궁뺐어요 궁뺐어 이득입니다 이득이에요 영차님한테 궁은 없애요 죽어도 이득입니다 이걸 잡나요? 이걸.. 우아아아아아아 야아 여기도 잡히면 안되는데 큰일났네 지금 3대3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중앙에 먼저 누가 먼저 치느냐가 가장 불구하고 있는데 일단은 빨간팀은 칠 필요가 없죠 아아 근처에 가있어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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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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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이거 야아 잡혔어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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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플이 안되고 있어요 야아 이대로 마무리가 되나요? 마무리가 됩니다 루카리아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그게 없어요 아직 1분 넘게 남았기 때문에 가운데를 먼저 먹게 되면은 또 얘기는 달라집니다 신속으로는 가운데를 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네 자 그 와중에 20포인트 먹었고 가운데는 지금 절반 중 레쿠자가 전반적으로 지금 달아져 있습니다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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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같이 모였어요 여기서 누가 먼저 먹히느냐 먹 파란티비 먹으면은 이거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입니다 승산 있어요 아아 니모코님 잡히나요 이야아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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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골을 넣으러 가지 않아요 네 아무도 골을 넣으러 가지 않아요 야아 흫흫 분명히 레쿠자는 먼저 잡았는데 골을 넣으러 가지 않아요 이야아 누가 이 게임을 레쿠자만 게임 이라고 했나요 이야아 압도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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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마파는 4대4로 갈까요? 한 분 내려오실 분. 이 고시나리님과 고시나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분. 이 고시나리님과 함께 하실 분. 어! 들어오셨다 누구 4대5다 한 분 더 들어오시나요? 들어오시면 5대5 가고 아니 친구 추가를 했는데 왜 친구를 안 받아주시냐구요 나중에 다 받아줘요 한 분 더 들어오실 것 같은데 하이퍼 두 명인데 자 한 명 내려오세요 일단은 저기 그거 맞추죠? 밸런스를 좀 맞추도록 하죠 일단은 영창님이 어떻게 되지? 마스크 아닌가? 하이퍼컵에.. 하이퍼가 여기 두 분이네 하이퍼.. 하이퍼가 위로 올라왔고 마스터 한 분 아무나 데려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터 한 분 내려오세요 서포트인데 한 명은 저기 그거 갈거에요 들어오세요 아무나 한 분 내려오세요 마스터 중에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터 안그러면 제가 지목합니다 유기님 내려올게요 네 유기님 내려오시구요 어 어 크루님이 내려가셨구나 하하하하하하하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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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제 배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어느 팀이 이길까요? 검은콩팀 대 리 리 리 코 팀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예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이퍼가 한 명씩 있고 이건 밸런시는 어느정도 맞아요 그쵸 마판이니까 주캐로 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자 고를 수 없다 그쵸 이 팽팽한 기싸움에 고를 수 없죠 하하하하 큐어링 한 번도 안해봤는데 해볼까 하하하하 그쵸 야 포인트 많이 걸렸어요 지금 或者 50대 50 맞췄어요 오오오오오우 이 와중에 오 검은콩님께서 검은콩 팀이 51프로로 앞서고 있죠 근소한 차이 starters 야 50대 50 맞췄습니 50대 50맞췄어요 네 자 고스라리 방송 마지막 시작을 하도록 자, 과연 어느 캐릭터를 고를지 가장, 전판에는, 전전판에는 스턴 캐릭터가 좀 많았다고 한다면은 전판에는 약간 밸런스에 어느정도 맞는 캐릭터에서 피지컬로 상대하다가 밀린,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였죠. 맞췄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지금은,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이번에는 각자 AI가 한 명씩 껴있기 때문에 AI를, AI가 누군지를 먼저 캐치하는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방풀하신 분은 안계시겠지만. 1번이네요. 그쵸. 노래소렸 happily. ㅎㅎ ㅎㅎ 헤이 , 그냥 1번 고르신 게 아니고요? 하하하하 아,트레인 trading 보고 그러구구나? 아lslsls handsome elev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낫 과연 어느팀이 이길지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자 자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거무공님하고 글로... 거무공님이 중앙 가시고요 지금 위쪽에는 두 분이 가고 있고 아래쪽 두 분 가고 있고요 자 시도를 하고 있어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거 성공을 해야 될텐데 말이죠 들켰어요 들켰는데 그냥 지나가네요 설마 서로 하시는가요 서로 하시나요 야 여기는 성공할지 실패할지 이야 실패예요 실패고 반대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공인가요 안 돼요 붙어야 돼요 이야 위험하죠 지금 카정이 지금 실패가 되니 그냥 파란팀이 극도적으로 좀 불리합니다 지금 때려야 되는데 최대한 때려야 돼요 때려요 이제 때려야 돼 그렇죠 그렇죠 레벨 5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아 이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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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제발 이야 이렇게 잡히나 이야 검은콩님 잡았어요 네 아래쪽 볼까요 네 야 카정 시도는 좋았기나 실패로 돌아갔죠 네 아래쪽에 벌써 레벨이 됐습니다 지금 민목콩님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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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히나요 이야 못 잡았어요 빠져야 되는데 빠질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야 이 와중에 6인님 6인님 1대 6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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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3 잡았어요 네 맞판이에요 야 이거 극도로 지금 청팀이 유리합니다 지금 네 위쪽 상황을 볼까요 야 야 트웨이너 에이아이 싸움 예 에이아이 1번이 좀 더 잘하는 거 같긴 한데 아직 몰라요 2번도 잘하는 거 같기도 하고 네 1번 찍으신 분들은 약간 실수하신 거 같긴 한데 에이아이로 봤을 때는 네 자 중앙을 많이 빨리 먹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중앙을 빨리 드시는 게 좋아요 자 아래쪽 상황을 보도록 하죠 지금 위험하죠 서로 다 위험합니다 먼저 내려와서 지금 에너지 채우고 자 과연 크루님께서는 지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위쪽 아무도 안 찍혀요 아래쪽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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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잡히나요 으아아아 잡았어요 그 와중에 잡았는데 아 아깝네요 저거 들어갔으면 잡았는데 아 금콩니 아쉬워요 서로 그 비껴요 서로 지금 에이아이가 한 명씩 붙어있습니다 자 자 아직 몰라요 이 게임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트레이너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데 너무 잘해 사람싸움 같애 야아아 아 와아아 photo ㅋㅋ 야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为什么 못잡아요 못잡아 야 이거는 위험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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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창님 위험해요! 와아 극도로 블레이저 있습니다 에너지를 채우고 가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아 이야아 이거이거이거 먹히나요? 먹혀요 먹히는데 아무도 가지 못해요 아무도 가지 못해요 지금 평황에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복구 실패 아직 몰라요 네 아 그냥 한다고 우리 이대로 이야아 검수님 잘했어요 이야아 뺏기까지 넣으면 안되죠 이거 위험해요 에이퍼가 있어서 위험합니다 빠져주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아 아래쪽도 밀렸죠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붉은팀이 약간 윤리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아직 몰라요 게임 레벨링이 약간 좀 딸리긴 해 붉은팀이 근데 아직 몰라요 한 마리라도 잡아가지고 레벨링 되면은 이 게임 모릅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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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검콩리 잡히나요? 잡혔어요 이건 잡혔어요 야아 이렇게 레벨업이 듭니다 야 이거 몰라요 이 게임 몰라요 이 게임 아직 몰라요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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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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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 이겨요 지금 현재 당.. 예 아하 와아 위험해요 위험해요 아아 용차 셔플님 아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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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분님 돌아가시나요 돌아가시나요 아하 이야 간발의 차이로 못잡고 있어요 네 이야 잡았구요 이야 그럼 유기님도 잡히죠 네 그냥 잡히냐 한 분을 잡고 잡히냐 이야아 레벨링이 맞춰졌어요 이거 아직 몰라요 검은콩리 나 그러면 안돼요 지금 빠져야될때에요 빠져야될때에요 빠져야될때입니다 아하하 레벨링 도와줬어요 스코어는 지금 붉은팀이 약간 밀린다고 하나 아직까지 모릅니다 야 이거 뺏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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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뭐죠 저 파괴관성같은 기술은 자 위험합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와아 트레이너 트레이너먼 트레이너먼 트레이너먼이 야아 개그를 찍죠 지금 야 이거 위험하죠 지금 얼른 위 얼른 위 잡아야됩니다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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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잡아야돼요 잡아야돼 잡아야돼 저거 들어가나요 와아아아 휙 휙 휙 와아 야 한 대만 더 때린거없죠 야아 그냥 포인트 버리고 거는것은 이기고 어떻게 반대로갑니까 아직 이 게임 몰라요 야아 아뇨 알아요 이제 이 게임 알아요 승패가 정해졌어요 뭐야 이 와중에 아 1000게이머구나 자 일단은 가운데 잡는게 중요한데 이분들 빠지면은 됩니다 실질적으로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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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자 한마디랑 잡으면 한마디랑 잡으면 랩업이 됩니다 랩업이 돼요 한마디랑 잡으면 랩업이 되는데 아 못잡죠 야 아까워요 야아 저기다 잡히죠 야 이거는 위험합니다 지금 야아 기대면 지더라구요 그래요 야아 AI 잘하고 있어요 AI 왜이렇게 잘해요 AI 너무 잘해 그렇지 레벨링은 어떻게 맞춰줬습니다 네 자아 야아 뭐야 저 기술 뭐에요 따라하기 기술인가 야 야아 야아 이거 그냥 한다고 님 싸우고 있는데 다들 어디 가셨나요 다들 어디 가셨어요 아아 다들 싸우고 계셨죠 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리모콘님 싸움 잘했는데 아쉽깁니다 아쉬워요 운을 늘리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스택은 운을 찍으셔야 돼 안돼 자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특 DX 최대한 먹으러가야되요 bị 아우 아우 이래도 부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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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부족해요 야아 잘 싸우는데 부족해요 어 샨들리 오랜만이에요 야아 부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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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초 10초 야아 부족해요 아 아깝다 막다 잘났는데 다음에는 득방하다 봤는데 깜깜이 있네요 맞아요 야아 대부님 팀이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거무콩님의 승림이죠 거무콩팀의 승림이다 자 아쉽다 그렇죠 아쉽죠 자 야아 오늘도 재밌는 방송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야아 시간만 있으면 한 판 더 하고 싶다 진짜 맞아요 오늘 다 수고 많이 하셨구요 네 고바바바 태비 하하하하 본 AI가 한타하다말고 고대방호를 그니까 AI 아니야니까 AI 아니에요 진짜 AI 아니었어 AI가 사람 두명 잡았다니까 사람 두명 잡았다니까 진짜 오자마자 4000포인트 얻었다 이제 곧 신나리 방송 자주 오셔야겠네 네 오케이 오케이 저는 방송 끝나고 나서 이거 랭 잠깐 좀 더 돌리다 잘 겁니다 네 랭을 좀 더 돌리다가 잘거라서 랭을 한 두판정도 돌리고 자야겠죠 아무래도 네 미션? 뭐 미션? 미션 있어요? 그냥 출석채기만 하는데 네 미션있었어요? 미모꽃님 괜찮으시면 저랑 함께 저랑 함께 달코로 재밌었다 다 자주 놀러와주세요 일주일에 한번은 그래도 꼭 하니까 아 진짜요? 네 랭이요 마스터 아니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